지난 이야기, 그린일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던 소닉은 세계를 구축하는 보석, 패러독스 프리즘을 실수로 부수게 되었고 때문에 여러 평행 세계가 생기면서 자신의 세계는 없어지게 되었다. 살아남은 섀도우와 다른 세계에 떨어진 프리즘을 모은 소닉은 테이저의 다른 버전인 나인과 힘을 합쳐 다시 세계를 만들 수 있었으나 나인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겠다며 프리즘을 모두 가져가버렸는데 넷플릭스 소닉 프라임 시즌 3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만의 세상, 그림을 만들기 시작한 나인 때문에 그림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소닉과 섀도우는 공허로 도망쳤습니다. 나인은 프리즘이 있음에도 아직 힘이 부족했는데 그 마지막 힘의 열쇠는 바로 소닉이었죠. 마침 섀도우와 함께 그림으로 돌아온 소닉 설득을 해보지만 나인은 소닉의 복제품을 만들어 공격을 시작 그 친구들까지 만들었으니 섀도우는 표지게 된 소닉을 그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쫓아오는 로봇들 소닉은 뉴욕시티로 가 지원군을 부르기로 하는데 나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평행세계의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죠. 위기의 순간 갑자기 소닉을 돕는 에그맨들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일단 팀을 먹기로 했습니다. 나인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정식으로 임시동맹을 맺는 두 세력 힘을 합친 이들은 공공의 적 나인에 맞섭니다. 한편 로봇은 무한복제 중인 나인 동맹을 했어도 서로를 간지하는 두 팀은 다른 세계에 갇힌 친구들을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나인의 로봇들이 등장 한편 로봇이 한편 로봇이 한편 로봇이 차단 파악 한편 로봇이 한편 로봇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소닉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하는데요 지속해서 도착하기로 했어요 제가 더 싸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제품들을 마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조언을 도착해서 그렇게 홀로 그림에 도착해 나인을 설득해보기로 합니다. 라인이 어느정도 마음을 돌렸을 때 갑자기 소닉을 추적한 에그맨이 포탈을 열어버렸고 결국 오해를 낳는 바람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소닉 에그 연합 때 복제 로봇 군단 하지만 소닉 팀의 팀워크가 전혀 맞지 않았고 설상가상 테일즈들이 당했습니다. 분노한 소닉은 재정비를 쉬자. 이번에는 어느정도 협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와주. 소닉 에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인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끌어모으는 나인 거대한 최종변기까지 만들어내는데 소닉 복지로브까지 계속 나오고 협곡에 빠진 소닉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등장한 섀도우 둘이 함께 역전을 시작 밖에서는 싸움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ship damage is critical ABANDON SHIPS! not you! 에그맨은 우주선을 이용 최종변기를 없애버렸죠 분노한 나인은 또 한번 힘을 모으기 시작 에그맨은 우주선을 한방에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사용할 때마다 줄어드는 돔 계획이 생긴 소닉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는데 사이트의 전쟁을 받은 뒤 지내드립니다 부작용을 시작합니다 부작용을 시작합니다 부작용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나인과 마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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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죽은 줄 알았던 테일즈가 살린 거였죠. 나이는 슬슬 힘이 다 빠졌습니다. 다른 부리 역시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나인의 처리만이 남았는데 끝까지 나인을 믿기로 하는 소니 나인의 처리만 세상의 재건에 자신이 필요하던 걸 깨달은 소닉은 스스로 장치에 들어가 에너지를 주기로 했고 소닉이 약해졌을 때 에그맨은 기다렸다는 듯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욕심많은 에그들은 또 서로 싸우기 시작 덕분에 시간을 얻은 나인이 포탈을 열고 모두 포탈 너머로 보내버렸죠 이어 세상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나인 소닉을 그린힐로 데려가야 했기에 이렉은 모두 힘을 합쳐 소닉을 데려다 주었고 I suppose you need a ride 아아악 we're not gonna make it no now hold on to your backside 아아악 i'll take it from here goodbye roses 샤더와 함께 그린힐로 돌아간 소닉은 프리즘이 부서지기 직전으로 돌아가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 We protect that big shot 2. We stick together no matter what it takes I guess he's finally heard the stick together part The result is inevitable Shadow? Chaos control! Nooo! Q-bot! Orbot! We're gonna need a bigger fleet!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물론 실수했던 과거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웠던 친구들과 함께 에그맨을 쫓아내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소닉프라임 시즌3는 막을 내립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소닉프라임 시리즈가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서 더 이어갔다가는 흐름이 이상해지겠죠 그야말로 소닉 멀티버스라는 소재로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시즌3는 특히 긴 이야기 없이 하루종일 액션실만 나와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에그맨과 힘을 합쳐서 싸운다니 비록 마지막에 통수를 친 에그맨들이었지만 협동하여 전쟁을 하는 장면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스토리도 무난하고 액션도 잘 뽑혔고 이 정도면 넷플릭스에서 챙겨보기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넷플릭스 소닉프라임 시리즈를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풀버전으로 시청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소닉프라임 시즌3의 이야기였고 저는 베베씨를 지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